열다섯 번째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자 아마 제목을 보아도 상당히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계약금 계약금 등에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 실무에서 이렇게 받아갈 건데 매매계약 체결하다면 그런데 우리 매도원 쪽에서 잘못하게 되면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채무를 제대로 안 하니까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매수인 보호입니다. 매수인을 보호하기 위해서 계약금 등을 잘 돌아갈 수 있도록 반환 채무 이행보장을 바로 보장을 해주겠다. 이게 바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보장입니다. 그런데 설명 안 들으면 여기가 상당히 무슨 내용 자체가 미국의 제도다 보니까 그리고 현실적으로는 본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그런데 약간 설명 들어보면 여기 제목을 왜 그렇게 썼는지 이거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목은 정말 아주 잘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이제 바로 요약할 수 있도록 먼저 제목은 정말 많이 어렵습니다. 미국에서 오더니 그냥 물 건너 오더니 여기에 영어로 그냥 얘기한 것처럼 많이 어렵습니다. 계약금 등의, 그다음에 반환 채무. 반환을 매도원이 잘못하게 되면 따블로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네. 이겁니다. 반환 채무, 그다음에 이행. 그러니까 그 채무를 잘 이행하도록 도와주겠다. 이 이행의 보장. 정말 우리 매순을 위해서 이행을 제대로 해줄 테니까 걱정 말아라. 이런 제도가 이제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한번 전체적으로 설명 드려보고 왜 이렇게 제목을 복잡하게 썼는지 설명 들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한번 매매가 이렇게 체결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분명히 이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 802호 한번 보실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을 판다. 매도인. 한 5억이라고 한번 해볼까요. 5억. 그다음에 이제 우리 이거 살게요. 라고 해서 이제 우리 매수. 매수하겠다고 해서 바로 매매계약이 이렇게 성립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매매계약이 성립하게 되면 계약금을 안 받게 되면요. 지금 병정 사겠다는 사람이 아주 줄줄이 서 있는데 다 보내고 매수인한테 사라고 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먼저 계약이 성립했다고 계약금. 계약금을 먼저 받아갑니다. 그런데 꼭 그러라는 소리는 아닌데 이 계약금은 본 금액의 10% 그럼 동그라미 하나만 딱 떼면 될 거니까 5천 개입니다. 계약금은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숫자가 아주 커질 거니까 막 10억도 넘고 할 거니까 그러면 계약금을 얼마 정도 받아야 되나 이런 것들은 꼭 먼저 생각해 봐야 되고 그리고 숫자 쓰는 것도 동그라미 숫자 해서 얼마, 몇 자리 써야 되나 한 9자리 나오겠네. 그 다음 8자리 나오겠네. 이게 정확하게 멀석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중도금은 꼭 그러라는 거 아닌데 한 반 정도 받잖아요. 그러면 한 3억 정도를 중도금으로 받았고 돈이 이렇게 많지 않게 되면 1억으로 할 수도 있고 2억도 가능하고 그래서 이제 3억으로 받았습니다. 그 다음 이제 잔금을. 그럼 이제 남아있는 돈인데 그럼 3억 5천 갔으니까 1억 5천 남았네요. 나머지 돈이 바로 1억 5천. 그러면서 이제 우리 계약금은 언제든지 언제든지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매수인 손에서 바로 이제 5천이 갔을 건데 여기 5천. 그런데 매돈이 갑자기 막 집값 뛴다고 계약을 못하겠다고 하네요. 그러면 매수인 돈은 돌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받은 돈만큼 유약금입니다. 이걸 보태서 5천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총 2배다.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매돈 쪽에서 따로 준비할 돈은 5천만 원. 이건 그대로 돌려주니까 받은 돈만큼 보태세요. 라고 해서 총 1억을 1억을 지불하게 되면 언제든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갑자기 막 지자철이 생긴다. 그럼 막 6억 7억도 갈 거니까 차라리 포기하는 게 더 이득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매수인 손에서 이제 돈이 갔는데 매수인이 돈 준비 계속 못한대요. 그러면 이 5천만 원 몰수 당하고 이런 의미를 바로 이제 계약금 받을 때 설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괜히 막 중계보수 받으려고 아무 소리도 안 하고 막 이거 막 몰랐다고 나중에 우기면은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근데 그나마 여기는 파악이라도 되는데 중도금은 이행에 착수입니다. 이행. 해야 된다. 이행에 착수다 보니까 이제 가야 돼. 이렇게 착수니까 안 갈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뭐 여기서 뭐 손해배상하고 못할까요? 아예 못하겠다고 빠질 수가 없습니다. 가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동의가 되면은 합의가 되면은 엄청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정도니까 함부로 이제 파기할 수 없다. 하자 중도금 가면 이제 파기 안 되니까 잔금 치르고 그 다음에 수익권 넘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잔금 받으면 수익권 넘겨줘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매도인한테는 등기에 필요한 소리도 다 적어줘야 됩니다.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기필 정보, 그 다음에 나중에 신청서의 도장, 주민등록 초본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다고 등기법에서 배우는 것처럼 설명을 다 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예 목록을 적어줘야 됩니다. 준비할 서류. 그래야 나중에 잔금 받고 넘기기 아주 편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잔금은 이행 완료입니다. 완전히 다 끝났다. 이행의 완료. 완료. 다 끝난 마당에서는 돈 주면 등기소를 줘야 돼. 아까 물건에 인돌시도 있었잖아요. 물건 넘겨줘야 돼. 이러면서 동시행으로 꼭 해야 됩니다. 돈이 먼저 가니까 물건이 안 오네. 이중매매돼서 옆집에 소유권이 넘어가 버렸습니다. 큰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먼저 소유권을 먼저 넘겨주니까 그런 일은 아예 없겠지만 넘겨주니까 잔금이 안 오네. 이러면 또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언제 또 소송하냐고. 그 동시행을 제대로 안 하니까 문제가 생겼지. 이런 소리입니다. 여기서 한번 보시기에는 아까 우리 매돈이 잘못됐다. 이거 생각해볼까요? 매수인 말고요. 매돈이 잘못됐다. 그러면 아까 W 이렇게 해서 1억으로 줘야 되는데 단 한 푼을 안 주네요. 정말 단 한 푼을. 이렇게 매돈이 손으로 바로 가니까 매돈이 자기가 잘못해놓고 위약금도 안 주고 5천만 원 돌려줄 생각도 안 하고 배째라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잘 안 돌아오니까 잘 안 돌아오니까 매돈이 바로 주면 안 돌아오니까 그 잘 돌아올 수 있도록 이행을 보장해 줄게요. 그러면 우리 매돈이 손에 바로 돈이 가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매돈이 주지 말고 맡깁시다. 은행 등에다가.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은 이렇게 예치. 여기다 다시 한 번 써볼 겁니다. 먼저 매돈 주지 말고 돈을 맡깁시다. 이게 바로 예치가 나옵니다. 그러면 어디다가 예치할 건데 누구 명의로 예치할 건데 이런 게 미국의 제도는 정말 아주 좋은 제도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치 명의자 다시 한 번 쓸 거고요. 그다음에 예치할 기관 그렇게 많지도 않습니다. 누구 명의로 통장 만들자. 누구 명의로 매돈의 수 있는 빼고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맡길 건데 여기 첫 번째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중간중간에 미리 수령입니다. 여기 이제 우리 미리 수령은 이거 철저하게 매수인 보호인데 여기는 매도인도 매도인도 고려를 좀 하자고요. 매도인 고려. 한쪽만 계속 나중에 신경 쓰고 이러면 얘도 삐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도 잘 보실게요. 이거는 에이지. 그러면 우리 값도 집을 팔고 저기 6억짜리 6억짜리 더 큰지 여기 이제 어디 대전에다가 집을 또 하나 알아봤어요. 이제 세종시에서 이사간다고 비집에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집에도 6천 계약금 걸고 여기도 한 3억 정도 중도금 걸고 나머지 장금 걸고 그러니까 여기도 계약이 진행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간중간에 돈을 못 찾는다. 그러면 애초부터 나 안 맡겨. 이럴 겁니다. 애들 말로 정말 우리 총 맞았냐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우리 매도인 생각에서 돈이 필요하니까 하여튼 맡기기는 맡기는데 빼달라고 해서 미리 수령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중간중간에 돈 필요하면 언제든지 빼줄게. 일단 맡기자고 그 소리입니다. 그러면 우리 미리 수령할 때 그냥 또 매수인도 철저히 보호를 해줘야 되니까 보증서를 발행하자고 잘못되면 다 책임져줄 보증서 보증서 발행기관이 따로 있고요. 그다음에 그 보증서 발행기관인데 보증서 발행해서 누구를 줘야 이거 중간중간 찾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줘야 찾을 수 있냐고 보증서 발행해서 보증서를 누구 줄 거냐 보증서 교부 정말 제도 잘 만들어놨죠. 하여튼 매도인 바로 주지 말고 어차피 우리 매도인도 은행에다 맡길 건데 그냥 은행에다 바로 맡기자고 그다음에 중간중간에 돈 필요하면 얘기하라고 찾아다가 줄 테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먼저 맡깁시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찾을 수 있도록 합시다. 그럼 매도인도 안 섭섭하고 매수인은 보장되고 이런 식으로 제도가 딱 두 개로 나눠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보셔야 됩니다. 그럼 이제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예치. 이렇게 안 돌아오니까 예치하자고 어차피 매도인도 은행에 맡길 건데 그럼 그러자고 중간중간에 찾을 수도 있는데 맡기자고 그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는 그럼 이제 예치 명의자 그러니까 우리 시험 문제가 저기 24회 때는 다음 중에서 예치 명의자가 아닌 사람 누구게요? 라고 여기 여러 사람이 나오니까 그 얘기입니다. 예치 명의자가 누구냐고 하여튼 매도 매수인은 빼자고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먼저 첫 번째는 우리 개업 공인주계사 개업 공인주계사 명의로 맡겨놓을 수도 있고 개업 공인주계사입니다. 그런데 보통은 우리 부동산을 좀 싫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너만 말고 다른 사람 또 없냐? 이럴 수가 있을 거니까 개업 공인주계사 말고도 여섯 군데 두 번째 이제 항상 우리 법은 뼈대만 만들어 놓으니까 대통령 영의에서 그럼 나머지 명의자 정하자고 대통령 영의 정하는 자가 따로 있습니다. 대통령 영의에서 정한 자 이런 건 몰라도 되는데 여섯 군데 있다는 것만 여기서 우리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여섯 개 기관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앞글자만 또 따보니까 먼저 이거 남의 돈이죠. 공금 신체보관 이렇게 앞글자 따놓으시면 아주 편하게 여섯 군데가 딱 정리가 됩니다. 공금 신체보관 남의 돈이긴 한데 매도 매수인 돈이니까 공금은 신체에다가 보관합시다. 이렇게 앞글자 따면 여섯 개 기관 여기서 나옵니다. 다음은 공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주계사 협회입니다. 공제사업을 공제사업하는 공제사업을 하는 아까 보증설정에도 나왔니 공제 가입한다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인데 여기가 이제 공인주계사협회입니다. 협회 저기 이제 한 두 번째 세 번째 정도 더 가면 공인주계사협회도 한 문제 나온다고 거기도 자세히 볼 겁니다. 정말 작년도에는 세 문제나 나왔습니다. 보통 한 문제가 나오는데 우리 단체 공인주계사협회 협회가 정말 해보려고 많이 시도합니다. 그리고 협회가 돈을 받을 수 있으니까 그다음에 그건 금융기관입니다. 금융기관 그런데 금융기관은 그냥 은행을 얘기합니다. 저기 국민은행 우리은행 그다음 농협 이런 은행에다가도 맡겨놓을 수가 있고 돈을 잘 맡아줄 수 있는 은행 맨날 예금 적금 받는데 은행이 제일 잘 맡아주고 이쪽입니다. 여기 명의로 보관합시다. 그리고 신 신탁업자입니다. 신탁업자 신탁회사라고 해도 되는데 우리 법률에는 신탁업자 부동산을 맡아준다는 신탁업자 돈도 잘 맡아줄 거예요. 우체국 최신관서입니다. 정말 은행도 있고 최신관서 우체국 그런데 우체국도 예금 보험 적금 다 취급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도인에 매수인에 계약금 중동원 잔금 정도야 잘 보관해줄 거예요. 그럼 금융위로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공금신체보관 여섯 군데는 예치기관에도 나옵니다. 명의자도 있고 그 얘기입니다. 그냥 금융위로 거기다가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친구도 많이 다니잖아요. 보험회사 그런데 여기 보험회사는 생명보험 화재보험 그런 거 안 물어볼 건데 보험회사도 가능하고 개인 또 은행에 가셔서 계약금 등의 반환체험 이행보장을 모릅니까? 한정치산자 그럴 겁니다. 은행에 하는 곳이 없고 또 보험회사에다가 친구가 저기 삼성생명 다닌다고 니네 계약금 등의 반환체험 이행보장이니? 그러면 저것도 한정치산자 공부 오래 하더니 정신 이상했다고 하니까 이런 쪽에는 지금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거의 의미는 거의 없습니다. 이게 하필이면 또 맡기는 돈이 들어가다 보니까 우리 메신도 좋아 보이는데 당장 또 돈이 들어가야 되니까 나 그런 거 안 할게 이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관리전문회사입니다. 아직은 안 정해져 있는데 니치 등이 여기 들어갈 겁니다. 관리전문회사에다가도 맡겨놓을 수 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다음 중에서 예치명의자가 아닌 것은 여기에 법원이 나왔습니다. 정말 법원은 아무리 봐도 안 나오잖아요. 공금 신체보관에 법원이 있냐고 그리고 또 여기다 무슨 공기업 이러면 안 됩니다. 저기 실무 교육하면 공기업 무슨 자산관리 공사 이런 거 나오겠지만 공기업은 그런 거 안 해. 무슨 계약금 같은 거 맡겨놓을까요?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도 무슨 대학 대학 같은 경우에도 대학이 무슨 이런 일을 하겠어요. 여기입니다. 뭐 실무 교육이나 하겠죠. 이런 쪽은 그러니까 이건 이미 기출문제가 한 번 나왔고 한 번 나온 문장은 꼭 절대 안 나올 정도니까 다른 문장 같은 것도 공기업, 사기업 여기 다 안 들어갑니다. 공금 신체보관 여기다가 맡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가 여기 명의만 정한 거고요. 예치기관 그러니까 명의 정해서 어디다가 돈을 맡겨놓겠냐고 정말 이게 미국의 제도다 보니까 상당히 좀 어렵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예치기관에는 꼭 조심하실 게 개업 공인주사가 없습니다. 여기는 명의는 명의는 할 수가 있겠지만요. 개업 공인주사한테 돈을 바로 주면 이건 정말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겨놓은 거나 다름없을 겁니다. 돈을 바로 우리 부동산에다가 직접 주면 그 돈을 써버리지 놔두겠니? 이 얘기입니다. 먼저 첫 번째 여기서 이제 개업 공인주사요. 한 사람 빼고 여섯 군데만 예치기관인데 먼저 그냥 금융기관 법률에서는 이제 세 개만 딱 써놓고 나머지 쓰기 귀찮으니까 등 그려놨습니다. 그리고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주사협회 그입니다. 사업을 그리고 하는 자 그러니까 여기 이제 따로 정리할 건 없고요. 하다 개업 하나 빼놓고 공금 신체보관 여섯 군데 여섯 군데입니다. 그 다음에 신탁업자 그러니까 이 세 군데가 제일 유명하니까 여기 우체국도 들어가긴 했는데 신탁업자 등 해놓고 이제 여기 등 안에는 총 다 해서 여섯 개입니다. 총 다 해서 여섯 개지 개업 공인주사는 여기서 빠져라 그입니다. 예치 명의자는 넣어도 되는데 예치기관에다가 돈을 바로 주면 개업 공인주사가 바로 써버려야지 그 돈을 갖고 있겠냐 그 얘기입니다. 예치기관에는 우리 개업 공인주사가 안 들어갑니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중간중간에 아까 미리 수령 한번 봤네요. 미리 수령 중간중간에 우선 수령인데 중간중간에 찾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선 수령 지금 당장 우리 매도인은 돈이 필요하다고요. 다른 집에다가 또 계약금 중도금 저렇게 걸어야 되니까 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그럼 또 수령하는 과정에서 빼내가는 과정에서 매수인 닫히면 안 되니까 끝까지 매수인 보호합시다. 자 그러면 잘못되면 다 책임을 져줄 보증서 이렇게 보증서를 발행합니다. 보증서 발행기관 있는데 보증서 발행기관은 심하게 안 물어봤는데 딱 두 개 두 개 기관이었습니다. 두 개 자 먼저 첫 번째 정말 아주 약방의 감초입니다. 금융기관은 여기도 나오더니 금융기관은 그 두 개밖에 없다는 협회가 아니라 금융기관이 바로 보증서 발행이에요. 시중행 은행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꼭 조심하실게 여기는 그냥 보험회사 그러면 안 됩니다. 보증이니까 여기는 그냥 보험회사인데 여기는 보증보험회사 우리 그냥 보험회사하고 보증보험회사는 완전 다릅니다. 보증만 서준다는 보증보험회사 저기 서울 보증보험 이렇게 검색해보면 옛날에 보증보험이 좀 몇 개 더 있었던 것 같은데 거의 다 업무를 안 한 것 같고 저기 서울 보증보험만 여기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처본 이런 거 할 때도 보증보험회사 이용하면 거기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보증보험회사 보증서니까 보증보험회사 말고 보증보험회사에서 발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공금 신체보험회사 여섯 군데 다 그러면 안 됩니다. 금융기관 하나 외에 나머지 보증보험회사도 여기는 없으니까 예치기관하고 그 다음에 보증서 발행기관 달라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증서 누구 줄 건지 여기 보증서 제일 많이 물어봤습니다. 돈도 못 찾냐 이럴 겁니다. 보증서 보증서를 누구 줘야 교부를 누구를 줘야 그러니까 예치명의자를 줘야 찾을까요 예치기관을 가야 찾을까요 그런데 예치명의자입니다. 통장을 들고 가야 돼요. 결국 가기는 가요. 그런데 예치명의자인데 주고 통장 들고 가야 되니까 통장 없이 한번 은행에 가보세요. 그러면 돈 못 찾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증서 교부는 예치명의자입니다. 예치명의자 그러니까 이 번지수 가장 많이 물어보겠잖아요. 예치기관냐 아니네 그 얘기입니다. 명의자한테 먼저 주고 예치기관 갑시다. 그래야지 그러면 성주도 급하게 무슨 예치기관에 먼저 가면 누가 돈을 주겠냐고 그래서 여기는 예치기관은 아예 아니라는 겁니다. 자 교훈을 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으로 이제 제재인데 그런데 여기 제재는 개업 공인주의사만 제재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은행에다가 제재 그러면 은행 보고 문 닫으라고요. 전국에 아주 대우 혼란을 조려야 할 겁니다. 국민은행에 다 문 닫으면 말이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개업 공인주의사 그러니까 개업 공인주의사만 저 못 믿겠다는 겁니다. 개업 공인주의사 한 말 그리고 제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제재가 업무정지였습니다. 업무정지 이 업무정지라는 제재도 시험문제가 이미 나왔습니다. 업무정지 과태료 아니요. 제재가 좀 쎄. 등록 취소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사무소 1개월 정도로 문을 닫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별표가 1개월이다. 이거 해석으로만 가능하니까 이 별표 2개월까지도 시험문제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기추문제 1개월 그래서 이제 개업 공인주의사 한 명 한 명 그 다음에 별표도 1개월 그냥 한 명만 1개월로 우리도 6개월 때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을 거예요. 이 6군데는 아무 제재가 없는데 개업 공인주의사만 만만하게 업무정지 때리냐고 개업만 문제가 있지 여기 은행 같은 쪽은 믿을 수 있는데 여기다가도 우체국 문 닫아라 그럼 오늘 택배 올 것도 안 올 겁니다. 보험회사 문 닫아라 지금 사망했는데 보험금도 안 나올 겁니다. 여기는 문 닫게 할 수가 아예 없다는 겁니다. 여섯 군데는 믿을 수 있어. 그런데 개업 공인주의사 한 사람은 못 믿겠다. 너는 사무소 문 닫게 할 거야. 그 다음에 인출등이 있으면 거의 안 내받는데 인출등에 약정을 하여야 한다. 약정을 안 했을 때에는 업무정지 받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따로 분리해서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야 됩니다. 분리하여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를 하지 않았을 때 그 다음 세 번째 동의 없이 이건 너무 쉽게 나왔습니다. 동의 없이 막 인출했을 때 뭐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매도 매수인 동의 없이 막 인출을 한다고요. 그게 네 돈이니? 이럴 겁니다. 이렇게 동의 없이 인출하면 인출하면 안 되잖아요. 왜 남의 계약금 막 5천만 원 저거 잃어? 막 뺏어 쓰나요? 개업공인사가 그러니까 사무소 문 닫으라고 하겠다.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보증 설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도 보증 설정합니다. 계약금 등을 보증 설정을 하지 않거나 그 다음에 보증 관련 서류가 있습니다. 저게 아까 이제 다 끝나갈 때 보증 관련 서류 교부하는 것처럼 관련 서류 교부를 하지 않으면 뭐 이건 거의 내본 적이 없을 정도인데 의외로 이놈들은 많이 물어봤습니다. 교부하지 않으면 사무소 문 닫어 업무 정지다. 하다가 요계약금 등의 반환체무 이행보장이 저 제목도 어렵지만 미국의 제도다 보니까 내용은 많지 않는데 하다가 매도 주지 말고 맡깁시다. 그럼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어디다가 그 다음에 중간중간에 찾아다가 매도인 저렇게 줄 수도 있다는 게 미리 수령 근데 찾아가는 과정에서 매수인 닫히면 안되니까 아주 매수인은 끝까지 눈물 나게 보호합니다. 보증서 발행합시다. 두 군데가 보증서 발행이 어디서 하냐고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이건 거의 안 물어봤고 여기가 많으니까 예치기관이 아닌 것은 예치 명의자가 아닌 것은 이건 많이 물어봤습니다. 그리고 보증서 발행에서 누굴 줘야 중간중간에 찾을 수 있냐고 돈도 못 찾냐 이럴 겁니다. 그리고 누구만 제재가 있다 개업공인주사만 이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182페이지에 내용 자세히는 보실 건 없고요. 제도의 목적도 그냥 매수인 보호다 이것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83페이지에 예치 권고 딱 중간으로 한번 와볼까요? 그리고 제도의 목적 1번 2번 자세히 볼 건 없습니다. 그냥 매수인 보호예요. 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예치 그런데 예치 권고를 하위한다가 아니라 예치 권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보장 당연히 될 것 같으면 권고 안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저기 끝에 보니까 권고 하위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 이것도 정말 많이 내봤습니다. 저 끝에다가 예치를 권고 하위한다. 아니요. 권고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끝에 권고할 수 있다. 한번 잘 밑줄을 한번 해놓으시고요. 하위한다. X 기억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꾸 이제 들어보고 그다음에 내용 정리가 되면 왜 그런지 약간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 여기서부터가 누구 명의로 어디다가 그래서 예치 명의자가 아닌 것은 예치 기관이 아닌 것은 직접 물어보기도 했었다. 그럼 어디다가 맡길까요? 먼저 첫 번째 개업 공인주계사 이번에 예치 명의자 보고 있습니다. 가로 세 번째 그다음에 대통령령에서 정한다. 개업 공사 말고 여섯 군데나 있습니다. 여기가 공금 신체 보관 이렇게 앞글자 따봤습니다. 첫 번째 은행이라고도 하는데 금융기가 가능하고 공금할 때 금입니다. 그리고 보관할 때 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말고 그다음에 최신관서가 우체국입니다. 우체국에도 예치가 가능합니다. 명의자도 가능하고요. 신탁업자도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공인주계사협회 한번 해보려고 자꾸 시도하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인주계사협회 그다음에 비후보는 마지막에 관리 전문회사 저 끝에 있네요. 관리하는 업무를 하는 관리 전문회사 에도 맡겨놓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법원은 없더라 기원을 시도합니다. 그다음에 위치기관은 거기 이제 개업 공인주계사 한 사람 빼라 정말 개업만 하나 빼놓고 나머지 여섯 군데 그리고 딱 세 개만 써놓고 나머지는 퉁 써놨습니다. 금융기관 아까 공금 신체 보관 그대로 봤던 거잖아요. 그리고 협회 공제기관 공인주계사협회 그다음에 신탁업자 여기는 체신관서도 있다 보험회사도 있다 관리 전문회사도 있다 그런데 개업공사는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다음에 네 번째는 중간중간에도 찾을 수 있다 돈도 못 찾냐 이럴 겁니다. 보증서 발행해라 그리고 그 보증서 누구 줘야 찾을 수 있니 하다가 우리 법에서는 자세하게 미국의 제도인데 정말 아주 좋은 제도가 소개는 돼 있습니다. 작년도에 바로 나와서 올해는 약간 애매하지만 그래도 정리해놓으셔야 됩니다. 먼저 계약을 해제한 때고요. 2번 우선수령권자한테 누가 찾을 수 있냐고 매도인 그러면서 이제 세 번째 누가 보증서 발행해서 3번 4번이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누구를 줘야 찾을 수 있냐고 보증서 발행해서 거의 안 물어봤긴 했는데 딱 두 군데라서 검용기관하고 그냥 보험회사 그러면 안 됩니다. 보증보험회사 보증보험회사 에서 보증서를 발행을 하고요. 그다음에 그 보증서 발행해다가 누구 줄까요? 4번으로 바로 와도 됩니다.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그러지 말고 예치 명의자를 줘야 예치기관이라고 속여서 많이 내받습니다. 예치기관에 바로 가면 돈 못 받아 기억을 내놓으셔야 됩니다. 통장 들고 가야지 그리고 5번에 공금 신체보관 여섯 군데는 제재가 없다는 겁니다. 만만한 게 개혁공의사 우리여 거기에 업무정지 받을 수 있고 가로처럼 별표 1개월 거기 기출문제 한 두 번 정도 나와봤습니다. 안 틀리고 정말 나머지 공금 신체보관은 제재가 없다. 그다음에 첫 번째 1번 볼까요? 인출등 인출할 때는 어떻게 인출할 건지 그런 것들을 먼저 약정하라고 약정하지 않으면 제도가 많이 좀 어렵다 보니까 무슨 내용인지 머릿속에 안 오는데 한 단에 약정 안 하면 업무정지요. 심하게 내본 적 거의 없고요. 2번 3번은 자주 내봤습니다. 따로 통장 하나 만들어서 분리해서 관리를 하라고 그다음에 옆에 185페이지 보시가요. 동의 없이 인출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 시험 문제 많이 내봤어요. 매도 매수인 동의인데 어떻게 동의 없이 인출을 하냐고 동의 없이 인출할 수는 없고 그다음에 네 번째 보증설정 하라고 그러니까 계약금 등을 보증보험 회사 등에 맡기거나 그럼 거기서 관련 서류 주겠네요. 관련 서류 주면 매도 매수인 주라고 주지 않게 되면 업무정지 가할 거야. 기원의 시대입니다. 거기 박스에다가 정리해봤는데요. 1층 명의자는 개업 공인주기회사 그리고 개업 말고 대통령 영역에서 정한다는 6군데 공금 신체 보관 그리고 그 공이 바로 공제사업을 하는 자 금 금융기관 적용으로 실판 그대로 써놨네요. 신 신탁업자 체노모드라 우체국 최신관서 우체국이나 최신관서를 갖고 친구들 많이 다는 보험회사 관리전문회사 이렇게 6군데 정말 법원이 없었다. 다음 중에서 예치 명의자가 아닌 거 법원이 바로 정한다. 24회 때 그 다음에 예치기관 6군데 개업 공인주기회사 한 사람 빼라 공금 신체보관 그대로 보증서 누가 발행하더라 두 군데 보험회사가 아니여 보증보험회사 그 다음에 보증서 누구 주고 예치 명의자 예치기관 말고 만만한 게 우리 개업이요 개업 공인주사만 네 가지는 업무 정지 당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우리도 떠내볼 만합니다. 정말 계약금 등의 반환체 이행보장 미국에 있는 아주 좋은 제도 정말 매순을 철저하게 부호할 수 있는 좋은 제도 한번 기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뒤쪽에 이렇게 나란히 최근에 나온 거 바로 작년도 30회 그 다음에 2번은 정말 24회 계속 안 나온다고 해서 정말 약속을 했었던 나올 거라고 근데 올해는 약간 애매하고 여기 한 2년마다 3년마다 나오다 보니까 계속 연고푸는 잘 안 나왔는데 그래도 한번 작년도 문제 한번 와볼까요 제목 저렇게 똑같아요. 계약금 등의 반환체 이행보장인데 설명을 위해서 틀린 거 아니면 옳은 거 이런 식으로 내볼 만합니다. 내용이 많지 않다 보니까 그냥 틀린 걸로 거의 대부분 나왔습니다. 먼저 1번 보실까요 그러니까 여기도 저 끝에 권고하여야 한다 이럴 수 있을 겁니다. 권고할 수 있다 맞는 것 같아요. 경공사는 거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렇게 꼭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안 해도 괜찮다 그것으로가 뒤에 나옵니다.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거래 당사자한테 권고할 수 있다 맞죠? 그러니까 심하게 냈을 때는 권고하여야 한다 왜 틀렸느냐 이렇게도 내봤다는 겁니다. 아주 문장 쓰러지겄네 권고할 수 있다 그리고 돈은 다 맡길 수가 있잖아요 예치 대상은 계약금 중도금 장금은 못 맡기네 이런 멍뚱한 소리입니다. 장금도 맡겨 장금 다 대상입니다. 돈은 정말 다 맡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아까 보관할 때 보험회사 있잖아요 보험회사는 예치명의자가 될 수 있다 아주 쉽잖아요 맞아 권고 신체보관할 때 보 받구만 맞고요 그 다음에 4번에 볼까요 근데 공고할 수 없다고 했네 여기 보실까요 계약공사는 거래 당사자한테 공인주사업법에 따른 공제사업을 하는 자 제일 해보고 싶어서 아주 바라가는 공제사업을 하는 자 공인주사협회를 얘기하는데 자의 명의로 아까 공금할 때 공 받구만 근데 금융위로 계약금 등을 예치하도록 공고할 수 없대요 뭐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공고할 수 있다 있답니다 4번 답이네 그러니까 있다는데 이렇게 없다 뭐 이런 거 거의 안 틀렸을 겁니다 4번이 바로 정답 이상한 소리하고 있네 5번에 보실까요 따로 분리 아까 제재도 있었잖아요 계약공사는 계약금 등을 통장 하나 따로 만들어서 자기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를 하는 경우에 자기 소유 예치금하고 따로 분리해서 저게 압류당하게 한꺼번에 거기다 맡겨놓냐고 예치금과 분리해서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맞잖아요 그렇게 안 하면 업무 정지 때릴 거예요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이 조금 더 쉬웠어요 최근에 나와서 한번 나란히 소개해봤는데 계약금 등을 대통령 영역에서 정하는 자의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설명을 아주 자세하게 해줬잖아요 예치하도록 거래당사자한테 권고할 수 있는데 그 명의자 그럼 예치명의자 예치명의자에 속하지 않는 것은 뭘까요 공금 신체보관만 딱 써놨으면 알건데 보험회사 들어가죠 공금할 때 공 바로 첫 번째 공 여기 있네요 공제사업을 하는 공인주사협회 그러니까 2번이 당연히 예치명의자인데 아까 정답 4번 왜 또 예치명의자가 안되냐고 예치할수록 공고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작년도 먼저 틀렸다고 2번도 맞고 그런데 법원 법원이 없잖아요 법원 법원은 3번이 바로 예치기관에 없었어 칠신관서 있잖아요 신체 나란히 있네요 4번 5번 신체 공금 신체보관 앞글자 땄으면 바로 쉽게 맞췄어 그러니까 저거 30회나 24회 때나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쉽게 맞췄다 그 얘기입니다 그 다음 이제 187페지에 여기 이제 많이 어렵진 않을 볼 건데 뭐 얘는 그냥 무조건 나올 정도인데 하필이면 또 여기 개정된 것도 있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볼 건데 187페지에 이 187페지에 금쟁이 금쟁이는 꼭 나옵니다 근데 금쟁이가 원래는 7개였다가 우리가 이제 행운의 숫자가 7인데 불행의 숫자 이랬는데 이제 10가지로 10가지로 아주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늘어난 게 7번까지 있었다가 8번 9번 10번이 늘어났는데 그게 3년이야 징역으로 징역이 1년하고 3년이 있는데 3년으로 아주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8번째 9번째 10번째 그 3개가 1년이라고 속여볼 만할 건데 올해 아마 금쟁이는 처음으로 나오는 거니까 이제 그 8번 9번 10번이 그걸 아마 쉽게 1년이라고 속여볼 것 같은데 금쟁이가 올해는 좀 쉽게 나올 것 같아요 예상이 거의 됩니다 뭐 그냥 거의 거의 첫대나 다름없는 8번째 9번째 10번째를 복잡하게 늘까요 처음에는 그렇게 복잡하게 안 늘 겁니다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는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 내봤는데 1년 그러니까 옛날에는 1년이야 징역이 4개고 3년이 3개였는데 이제 역전됐습니다 1년이야의 징역 그리고 형벌도 시험 문제 물어봤습니다 1년이야의 징역 또는 천만 원이야의 벌금을 받을 수 있는 금쟁이 4개 꼭 개수를 먼저 잘 겨누셔야 됩니다 천만 원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1학년 1반에 입학합니다 요소리가 1년에 천만 원이야의 벌금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정말 1년 동안 교두서 살아야 될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하다 징역 안 받으면 벌금이라도 늘 건데 300만 원 이상 벌금 받으면 증명 취소가 돼요 그것도 절대적으로 3년 동안이야 영업을 못합니다 천만 원이야의 벌금을 정말 돈도 깨지고 3년을 영업 못하고 정말 아주 난리가 나버릴 수 있을 거니까 4개 금쟁이 4개 꼭 깨우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나중에 그 4개가 매매알문 초갑한다 이렇게 앞글자 따 볼 겁니다 그리고 또 2년이야 징역 한 문제가 또 따로 나오는데 꼭 금쟁에서 정답이 많이 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중계대상물 네 첫 번째 우리 중계대상물도 시험 문제에서 저기 앞쪽에서 중계대상물 토지 건물 봤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 문제가 토지의 매매업 이렇게 따갖고 토지 맞잖아요 아니면 건물 토지하고 건축물인데 건축물도 중계대상물이 들어갑니다 잎목 두 개는 따로 떼갖고 시험 문제에 내봤는데 잎목 그 다음에 중계 거의 잘 안다는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바로 중계대상물입니다 하나씩 하나씩 떼갖고 토지의 매매업 건축물의 매매업 잎목의 매매업 그렇게도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재단 광업재단 공장재단 광업재단 이게 바로 이제 중계대상물인데 이 중계대상물의 매매를 오부로 하면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사고 파는 것을 돕는 거지 우리가 사고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전문가니까 팔 때는 좀 비싸게 살 때는 또 싸게 해서 이 매매업에 맞들리면 중계업 안 할 겁니다 정말 이 매매업은 매매하겠다는 겁니다 업돼 봐라 계속해 봐라 한 번 정도는 괜찮아요 내 집 필요하니까 토지 사고 건물 사는 건 문제없는데 밥 먹듯이 해봐봐 뭐 몇 번이 그냥 업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기는 매매를 업으로 하게 되면 1년이나 지옥이나 천만원이나의 벌금을 가합니다 이 정도로 문제 삼습니다 토지 건물은 계속 사봐라 교도소 보낼 거예요 정말 맞습니다 두 번째는 시중에 우리 무등록이 아주 많습니다 먼저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한다는 사람 남의 자격증을 빌려서 쓰는 사람입니다 무등록 무등록으로 중계업을 하는 사람 중계업을 하는 자 뻔히 알면서도 시중에서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저 집은 남의 자격증을 빌렸었는데 라고 물어보면 다 압니다 무등록 중계업을 하는 자 여기서 뻔히 알면서도 정말 모르면 괜찮습니다 포인트가 여기입니다 알면서 모르면 괜찮을 건데 알면서도 중계를 의뢰받거나 그 무등록이 물건 준다고 하니까 낼름 받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계 의뢰받았을 때 명의 이용 명의를 이용하라고 합니다 명의를 이용하게 하는 것은 금쟁이로 1년이나 지옥이나 천만원이나 벌금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무등록한테는 물건 받지도 말고요 그리고 명의 주지도 말아야 됩니다 막 주고받고 그 무등록하고 친구 먹으면 이것도 교도소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는 건 거의 읽기가 어려울 건데 모르면 금쟁이는 아닙니다 무등록이라는 건 모른데도 금쟁이다가 차라리 죽으라고 해라 너무 가혹하니까 뻔히 알면서도 중계를 받고 명의를 이용하도록 하는 것 막 주고받고 하면은 교도소 보낼 거야 딱 기다려 이럴 겁니다 세 번째는 뭐 사례가 됐건 증여가 됐건 어떤 명목이 됐건 중계보수를 그리고 실비를 중계보수는 다음 주에 배우겠네요 중계보수 실비를 초과해서 받으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초과하여 딱 정해진 것만 받아야 됩니다 초과하여 그리고 금품을 여기 문장은 안 바꿀 건데 금품을 받는 행위 이렇게 금품을 받으면 그 받은 행위를 금쟁이로 보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조심하실 게 초과해서 일단 받았고요 이걸 돌려줬습니다 그래도 금쟁입니다 어떤 경우도 정해진 것만 딱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아니면 중계보수를 잘못 계산해서 한도에 막 초과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잘못 계산해서 받아도 금쟁이 다 들어갑니다 절대 안 봐준다는 겁니다 하여튼 이거 예외가 없어요 뭐 합의를 했으면 괜찮다 안 괜찮다니까요 일어냐 저기나 천만 원이나 벌금 받아야 됩니다 이 정도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거짓된 언행이라고 합니다 중계상으로 중요상에 관하여 문장은 안 바꿀 거고요 거짓된 언행 거짓말이라는 소리입니다 등 거짓된 언행 등으로 중계의뢰인의 그러니까 요 세 번째 네 번째가 많긴 할 건데 요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중계의뢰인의 판단을 중계의뢰인의 판단을 그르쳤다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래를 안 했을 건데 판단을 막 그르쳤대요 안 좋은데 개발도 안 되는데 개발된다고 속이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이마를 비싸게 팔아주겠다 이런 소리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게 판례로 많이 나와 있다는 겁니다 판단을 판단을 그르쳤을 겁니다 그르치는 행위 그러니까 제대로 들었으면 안 샀을 건데 막 속여가지고 사기하게 되면 이것도 판단을 그르쳤다고 해서 1년야 지역이나 천만 원야의 벌금을 받습니다 그러면요 앞글자만 따면 매매 매매 알면 그리고 초과에서 판단한다 정말 매매를 알더니 초과에서 판단하네 요게 1년야 지역이나 천만 원야의 벌금 딱 네 개입니다 네 개 교육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3년야의 징역입니다 이건 아주 큰 문제가 됩니다 3년 3년야의 징역이면 아예 그냥 유치원은 아니라 중학교를 졸업할지 모릅니다 3년야의 징역 그 다음에 옛날에 요건 2000년에 지금 3000으로 늘어났습니다 3년야의 징역에다가 금액도 싹 3천만 원입니다 요건 1학년질발 그나마 천만 원인데 여기는 3분의 1밖에 안 되는데 요건 3년여 입업상 최고형입니다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벌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요 놈이 원래 세 개였다가 더 늘어나서 여섯 개나 돼버렸습니다 이 정도로 3년짜리입니다 나머지 첫 번째는 증서를 증서가 이제 청약 저축 이런 것들입니다 증서를 중계하거나 그러니까 이것도 중계가 나오고 그 증서의 매매업이 나오는데 여기는 중계대상물의 매매업이고요 여기는 증서 통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중계하거나 여기도 매매를 그러니까 중계대상물의 매매업이면 차라리 1년여 징역인데 증서 매매업은 3년여 징역입니다 3배가 더 크다는 겁니다 아주 오랫동안 교대서 보낼 거예요 문제가 됩니다 증서는 주택법에 배우면 다 나아게 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해도 되고요 두 번째 쇼 문제 제일 많이 내보았습니다 중계 의뢰과 직접 거래하거나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직접 거래는 판다고 하니까 내가 살게 산다고 하니까 내가 사봐 이게 바로 직접 거래입니다 큰일 난다는 겁니다 중계 의뢰과 무슨 거래하거나 직접 거래하거나 직접 거래해서는 아예 안 된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쌍방 대리 쌍방을 다 대리합니다 여러분 뭐 그럴 이유가 거의 없을 건데 괜히 바쁘다고 매도인에게도 대리고 매수인에게도 대리고 우리 민법에서 대리 배우실 겁니다 쌍방을 다 대리하면 이게 손이 피니까 이게 3년입니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놈이 3년이야의 증역이고 시험 문제도 제일 많이 내봤습니다 이거 3년짜리네 그리고 직접 거래 말고 다른 기업 공사를 통하면 간접 거래로 문제 같고 일방 대리는 문제 같고 우리 교재에서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다음에 탈세나 국가가 정말 제일 싫어하는 게 탈세나 그다음에 투기를 투기를 조장했을 때 먼저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지 않냐 부동산 그다음에 전매 제한된 전매 제한되지 않는 것 말고 전매 제한된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투기를 조장했을 때 그냥 문장 안 바꿀 거니까 탈세나 투기를 조장 이렇게 조장하게 되면 그 조장하는 행위는 여기도 3년이야의 증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꼭 우리 시험 문제가 만약에 전매 차익이 없었을 때 전매 차익이 팔았는데 차익이 없대요 우리가 대파는 걸 전매라고 합니다 전매 차익이 없는 경우도 금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양이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여기 있잖아요 조장 돈을 얼마나 벌었냐 이거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그렇게 시도만 해도 오히려 손해가 나서도 3년이야 증역을 때려버립니다 아주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전매 차익이 없는 경우도 근데 없는 경우는 금쟁이 아니라고 하는데 아니라고요 없는 경우도 투기 조장이고 경우도 금쟁입니다 3년이야 증역받는데 똑같으니까 여기는 교토소 갈 준비해라 3년 보내겠다 이런 소리 합니다 이 문장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전매 차익이 없는 경우는 금쟁이 아니다 아니 되니까요 그것도 금쟁이다 아주 크게 문제가 돼 그리고 이제 여기 네 번째부터 잘 조심하실 게 여기는 첫 번째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이렇게 부당한 이득 근데 문장은 아마 쉽게는 안 바꿀 겁니다 그 다음에 중에 내용이 좀 많아요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제3자한테 부당한 이득을 얻게 할 목적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미는 등에서 중개사물의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 문장이 아주 엄청나게 길어서 상당히 골짜프인데 그거 다 우리가 주관식 아니니까 쓸 필요는 없을 거고요 막 부당한 이득을 얻는대요 부당한 이득 얻었을 때 3년이야 지금부터 맞습니다 이게 없었다는 겁니다 올해부터 처음 시험장에 들어간다 기원을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요 다섯 번째가 단체를 막 구성한다고 합니다 이게 담합입니다 제가 뭐 작년도 뭐 이렇게 수업할 때도 뭐 저기 해운사 비해운사 평갈라고 하고 아주 쇼를 한다고 했는데 요 단체를 단체를 구성해서 담합을 한다고 합니다 담합 담합 이런 식으로 이제 개론 등에서 이렇게 담합 같은 거 잘 나올 건데 담합을 그래서 우리 저기 막 대기업에서 막 담합해가지고 금액을 올리거나 내거나 이런 행위 많이 하잖아요 단체를 구성해서 그 다음에 특정 중개사물의 중개를 제한하거나 그리고 단체 구성원 이외에 자하고는 공동중개를 제한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저집하고는 거래하지 맙시다 아니면 중개사물의 중개를 제한을 시킨다는 겁니다 이런 게 바로 금쟁으로 들어가서 이거 3년짜리라는 겁니다 아마 분명히 4번 5번에다가 1학년이다 이렇게 속여볼만 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조심하시게 여기는 우리 개업공사인데 여기는 누구든지 그랬으니까 일반인들이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우리 개업공사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 업무방해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저기 영업방위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바로 업무를 바로 방해하는 행위 이 방해하는 행위 여기 일반인을 얘기합니다 일반인이 우리 개업공사의 바로 업무를 방해했을 때 그럼 일반인도 3년이야 지금 어떤 맞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또 다섯 개가 나오긴 나옵니다 그래서 무슨 제안을 하거나 제안을 하거나 그다음에 뭐 차별을 하는 게 어디 있을 겁니다 아니면 또 유도 같은 걸 하거나 아니면 또 강요를 하거나 아니면 또 나중에 이제 표시광고 같은 것을 막 방해를 합니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바로 개업공사의 업무를 그러니까 여기서 시세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합니다 업무를 방해하게 되면 여기도 3년이야의 징역을 일반인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게 아예 없었다 얘기입니다 특히 이제 이 세 개가 지금 이것도 써놨지만 3년이야의 징역 하여튼 1학년 아니다 아마 오래 간단하게 이건 1학년이다 하고 속일 건데 아니라고 매매 알며 초갑한다 이 4개만 1학년이고 여기 다 3학년이요 그것만 잘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뒤에 바로 이제 187배제 금생이 정말 아주 많이 늘어나서 33조 1번부터 쭉 해서 9번까지는 그러니까 1번부터 4번까지가 1학년 일반 그 다음에 5번부터 9번까지 그리고 동그라미 2번도 이제 열 번째로 보는데 이거 이제 일반인이니까 따로 내놨지만 하여튼 5번부터 저기 동그라미 2번 10개 9번 아래 10개라고 해도 될 건데 이 10개까지는 바로 3학년 3반 형벌만 갖고도 시험 문제를 내셨다는 겁니다 그거 한번 잘 기억해놓으셔야 됩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오늘은 한번 간단하게 바로 이제 형벌도 이렇게 정리해놨네요 1학년 1반 4개 그 다음에 이제 우리 5번부터는 뭐 정서를 직접 쌍방할 때 투기하면은 그 다음에 부당 그 다음에 단체 그 다음에 방해 이런 식으로 업무방해니까 방해 이런 식으로 악글자 따서 이제 나중에 3학년 3반에서도 조금 보실 겁니다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 내용만 보고 지나가셔야 됩니다 먼저 189페이지에서 내용은 자세히 안 내요 먼저 첫 번째 중계대상 토지나 건물 토지나 건물 같은 것을 매매를 업으로 했을 때입니다 우리 시험 문제가 토지의 매매업 2번에다가는 건물의 매매업 다 금정이라고 그 중계산물을 떼가지고도 시험 문제 내본 적이 있었습니다 매매를 업으로 하는 것은 금정으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절대로 중계산물은 매매를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1년야 지옥이나 천만 원야의 벌금을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신은 교환 그 다음에 임대업은 금정이가 아니다 매매업만 매매하니까 매매업만 금정입니다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뻔히 알면서 무등록이라고 뻔히 알면서도 중계를 받는다 2번 190페이지에서 딱 두 번째 보시면 저 형벌만 1학년 일반이라는 거 아까 매매하면 초갑한다 내게는 1학년 일반이었습니다 먼저 중계사무소 개설 등록을 하지 않고 중계업을 영의를 하는 자 속칭 무등록 중계업 그 얘기입니다 그런 자인지 뻔히 뭐한다고 그 사실을 알면서 좀 이상하게 떨어지지만 알면서가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모르면 모르면 금정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험 문제가 모른 경우도 금정이다 차라리 죽으라고 하세요 그것은 모르면 문제 안 삼을게 중계의뢰 받거나 그에게 자기의 명의를 이용토록 하는 것 금정이로 1년이나 채용이나 천만원이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한번 와보실까요 191페이지의 세 번째 3번하고 4번 같은 게 실물때 아주 많습니다 사례 증여 그 밖의 어떤 명목이 될건 간에 합의하면 괜찮다 너무 옹찬 소리입니다 돌려주면 괜찮다 아니라니까요 어떤 명목이 될건 간에 중계 보수나 실비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을 때 이렇게 받으면 그랬으니까 돌려줘도 금쟁이라는 겁니다 모르고 받아도 금쟁이요 아주 크게 문제가 되니까 절대 받으면 아예 안된다는 겁니다 누가 초과해서 달라고 해도 줍니까 올해 막 깎아달라고 하죠 그 다음에 가로 2번에 보시면 금쟁에 해당되는 판례가 쭉 나와있습니다 진짜로 아주 많이 나와있으니까 걸리면 교도소 간다 그 정도로 아주 크게 문제가 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 판례는 심하게 안내니까 한번 3번 뒤로 한번 넘겨보실까요 그러니까 요 4번까지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도 좀 간단하게 마지막은 형벌은 1학년 일반이다 요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 이제 순가중계계약 저런거 거의 안내다시피 하다보니까 참고만 한번 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193페이지에서 네 번째 당의 중계사물인 거래상의 중요상에 관하여 아마 실무에서는 연움이 더 많을지 모릅니다 금쟁이는 거짓된 언행 막 어거지로 팔려고 거짓된 언행 그 밖의 방법으로 중계는 뭐를 걸쳐놨다고요 판단을 제대로 판단했으면 거래 안했을건데 판단을 막 그르쳐놨다는 겁니다 요게 금지 행위다 그냥 거짓말이다 요정도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번처럼 막 사례같은 것도 옛날에는 조금 나오긴 나왔었는데 금방 눈에는 아주 띕니다 막 두 배로 팔아주겠다 이마가 그렇게 쉽게 팔리냐 팔리지도 않을건데 팔아주면 괜찮습니다 근데 못 팔아주니까 금쟁이다 이 정도로 문제가 됐었던 판례가 정말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금쟁이 해당되지 않는 판례가 몇 개가 있지만 거의 압도적으로 다 금쟁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라고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럼 매매알문 초가판단 여기까지가 1학년이죠 그나마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 이제 3학년이 나와 그 다음에 판단을 거치는 방법도 여러 가지로 나와 있는데 그거 뭐 자세히 볼 건 아닙니다 그냥 거짓말이다 그러면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5페이지에서 중간 아래에 오시면 다섯 번째 여기서 없던 3학년입니다 관계 법령에서 양도나 알선 등이 금지된 문양은 안 바꾸고요 부동산의 분양이나 임대 등과 관련 있는 중형 문장 여기 있네요 증서 등의 매매 교환 등을 중계하거나 그리고 증서는 매매를 업으로 하게 되면 얼마라고요 3년이 안 증여 그 다음에 이제 그 증서 가로 1번은 저기 주택법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공법 증서가 뭐냐 이 정도는 거의 안 될 정도니까 제일 아래에 나와 있네요 청약저축 그 다음에 주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주택상환사책 뒤로 한번 넘겨보시고요 공법 오다가 다 보게 되면 보게 되니까 여기는 쉽게 알게 됩니다 그 다음에 주택조합보너스의 증서 그 다음 무허가 건물 확인서 이런 것들이 증서에 해당된다는 겁니다 저거 3년이야 증여오드마저 중계하면 정말 크게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제일 시험 문제 많이 했었다 중계거래인가 무슨 거래 내가 살게 내가 사봐 이러면 큰일 난다는 겁니다 손에 입힌다고 직접 거래하거나 그 다음에 거래당사자 일방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요 쌍방을 다 대리했을 때 그 정도로 크게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개업공인사가 다른 개업공인사를 통했을 때 3번에 나와 있네요 197페이지 다른 개업공인사 그럼 직접 아니잖아요 내 건물을 팔아요 내가 사요 그래도 옆에 부동산을 이용해서 사게 되면 문제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개업공인사가 공정하게 해줄 거니까 여기 문제를 안 삼아요 세 번째 나오죠 다른 개업공인사의 소개로 매도 매수하는 것은 금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판례도 인정합니다 시험장 가보면 저것도 금쟁이다 맨날 이렇게 속입니다 아니다 정말 3번 꼭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른 개업공인사 통하면 금쟁이 아니다 아니다 그것만 잘 정리를 해놓으시면 쉽게 맞춰요 그 다음에 아래쪽에 판례 네 개 이런 것도 자세히 볼 만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실까요 198페이지에서 쌍방 대리 쌍방을 다 대리하는 거 여기도 손에 입힌다고 금쟁이 그런데 동그라미 2번처럼 일방 대리는 금쟁이다 아니다 아니다 문제 안 된다 그 다음 199페이지에서 탈세 등 관계 법령을 위반한 목적으로 수요금 보존 등이나 문장 안 바꿉니다 저기 탈세 보이는지만 보면 되고요 두 번째 줄은 전매 제한된 그래야 됩니다 권리의 변동이 제한된 그래야지 전매 제한되지 않는 그것도 내봤습니다 전매 제한된 다 주택법 배우면 이제 알게 될 건데 부동산의 매매를 중개하는 등 부동산 뭐를 저장한다고요 국가가 제일 싫어하는 게 탈세하고 투기잖아요 그걸 저장하면은 3년이야 징역을 얻어맞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차익이 있다 없다 이런 소리 물어볼 건데요 차익이 뭐해도 없어도 전매 차익 얘기 나오네요 전매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간다 차익 여부는 절대 안 물어본다는 겁니다 모두 금쟁이니까 3년이야 징역을 얻어맞으니까 조심하세요 제일 아래쪽에 판례 같은 것도 한번 참고만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익이 없어도 금쟁이 뒤로 한번 넘겨보시면 정말 새로 들어옵니다 새로 들어오는데 오른쪽에 201페이지 여기 자세히 볼 건 없고요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이렇게 부당한 이득 부당한 이득을 얻으면 3년이야 징역을 보낼 거예요 저기 제재에서 1년이라고 쓸 겁니다 3년 문장은 안 바꿀 거고요 그 다음에 아홉 번째 막 단체를 구성해서 특정 중계대사무에 대한 중계를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단체 구성원 그 구성원들끼리 막 짜고 지학원에 절대 공동중계하지 말아 막 이럴 겁니다 학원 동기들끼리만 이렇게 한다든지 그것도 문제가 될 겁니다 공동중계를 제한하는 것 편먹는 것 떨떨 뭉치는 것 이것도 3년이야 징역을 가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이 놈을 1년 이렇게 속일 겁니다 아니요 3년이요 이 법상 최고용으로 교도소 보낼 거예요 그 다음 열 번째 이거 일반인들을 얘기합니다 누구든지 시세에 부당한 영향을 줄 목적으로 개업공사의 업무를 방해하는 것 저게 업무를 방해 거기다 한 번 밑줄 한 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8번은 부당한 이득에다 밑줄 한 번 해놓으시고요 9번은 단체로 구성 그러니까 걸음문장만 잘 보시면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 번째는 업무를 방해 업무방해 일반인이 3년이야 지형을 가할 거야 뒤로 보시면은 2번에 나와 있습니다 업무방해는 바로 5개 하나가 좀 빠지긴 했는데 5개가 바로 4, 6 4, 6은 자세히 안 넣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금쟁이 지금은 좀 많이 어렵고 할 거니까 특히 8번 9번 10번 3년이라는 것만 3년이라는 것만 정리를 잘 해놓으시고요 그리고 저기 금쟁이로 나온 기출문제 27일 때는 이건 정말 아주 쉬웠습니다 올해는 약간 어렵게 나올 가능성이 좀 있는데 한번 참고만 한번 잘 한번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OX 문제하고 금쟁이는 한번 다음 주에 이거 조금 지금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리고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는 다음 주에 한번 꼭 한번 보고 내용 정리 한번 해보고 다시 한번 한번 기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한번 다시 나와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